아 안녕하십니까 팬텀 1일차 템세팅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무기를 구매 완료 다 나와있나? 티타늄한트 15억에 5천원 구매하였구요 벨트 27억 7천만원 아 무기 300억에 구매하였습니다 그래도 템세팅이 현재 어떻게 되어있는가 아행매액템 40% 아행매액 20-20 아행매액 40% 아행매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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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래 끼던거를 다시 옮겨온 상태구요 무기는 이제 공버보 공럭 쓰고 있습니다 18성이구요 아마 이건 아랫점을 언젠가 돌일거 같습니다 언젠가 일단 엠블럼이 아직 안되있어서 마무리하구요 보조무기는 보조무기는 00-00-00-00 럭짜리 들고왔습니다 벨트는 6-30이구요 공사에 럭 3홀은 추업이구요 요요요요 요요요요 들고왔습니다 하트는 30% 마무리했구요 일단은 아 제가 보조무기가 2개가 있어가지고 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스위칭으로 쓰는 것도 좀 그렇고 아 모르겠어요 이건 일단 엠블럼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 선택을 해야될거 같습니다 보보방 공공방 차례 두개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두개가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될지 아주 고민이 많군요 어 보조무기 해가지고요 320억에 사왔습니다 무기 200억에 보조무기 120억에 사왔다고 생각하시면 될거같애 스읍 그렇게 사왔습니다 네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십니까 네네 아 레벨업까지 네네 아 조커가 이거에요 아 그래 개쓰레기네 왜이렇게 호져보이냐 하하하 아 미안합니다 스읍 네네 어 스읍 일단 뭐 다른거 없으니깐 일단은 오늘의 1일차 틈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까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퇴근 угiel 도착할거에요 하하하 예